안녕하십니까? 언젠가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평생 내는 세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소득세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수혜단 같은 경우 가장 높습니다. 57.34%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45%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최고 49.5%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해 GDP 대비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8.8%고요. 다음에는 19.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무려 23.3%나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OECD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요? 24.3%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졌죠. 그런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향후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의 추이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조세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조세 부담률은요. 2023년도에 좀 떨어졌습니다. 22.6%고요. 매년 0.1%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 부담률은 30%를 넘겼죠. 그래서 2023년도에 30.7%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26년도에는 31.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부담률은요. OECD 평균이 33.5%입니다. 거의 비슷해졌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돼서요. 국민연금은 개혁을 할 것이고 보험률을 늘릴 것이고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요. 오히려 OECD 국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금 지옥 상황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내는 세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LG경제연구원이요. 한 사람당 평생 12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인 경우에는 무려 50억 원을 약간 상해하거든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은 혹시라도 세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요. 절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절세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며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내는 세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의 내국세하고요. 관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11개의 지방세. 토탈 합쳐가지고요. 25개의 세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가렴주구 같은 상황 속에서 평생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새 대세는요. AI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도 AI가 등장했습니다. AI가 등장하면 최초 제작 비용은 좀 들을지 모르지만은 향후에 어떻습니까? 각종 비용이나 관리 비용 같은 경우가 불필요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AI는 잡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세금도 혹시나 AI처럼요. 지금 아바타 영화 포스터를 보고 계신데 아바타가 대신 내주면 어떨까요?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고 분신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분신을 만들까요? 아바타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복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분신이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든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투자활동은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엄청난 세금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율적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난 성과에 대해서는 최고 49.5%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율이 굉장히 높죠. 이에 반해서 법인은 최고 세율이 27.5%에 불과하고요. 보통은 11% 내지 많아야 22%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되고 4분의 1도 안되죠. 만약에 투자를 너무 잘해서 투자 이익이 한 해 15억원이 낫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인과 법인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최고 세율 49.5%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억 7,056만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고 세율 22% 해서 2억 7,500만원. 약 4억원을 줄일 수 있고요. 개인은 이거 말고도 4대 보험이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나 법인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활동을 하다보면 한 해에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랬을 때 결성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상계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난 다음에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손해와 이익을 상계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 났을 때는 세금은 없지만 이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세금을 과세하죠. 물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상계처리는 해줍니다만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은요. 손해가 났다면 10년 동안 상계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계처리 관련돼서 한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한 해 15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없겠죠. 그 다음에 15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의 이익이 난 건 없잖아요. 하지만 다음에 15억 이익이 났다면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6억 7천56만원을 과세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은 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성금 상계처리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법인은 개인 대비해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현금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현금을 쓰지 않고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쓴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아닐 수가 없겠죠. 법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운영관이에요. 쓰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대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했을 때 법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 시에는요. 소득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그 다음에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건보료 부담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법인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하고 위로금도 수령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투자활동을 지속한다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별도의 은퇴설계나 노후설계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을 운영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죠. 대출 등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바로 법인의 신뢰도 측면 때문에 그런데요. 대출금액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대출금리도 하향할 수가 있겠죠. 또한 법인이 어느 정도 커진다면요. 채권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증자로 자본유치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저금리가 아니라 아예 금리 없이, 이자부담 없이 바로 자금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활동을 지속하는 경우에는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투자활동을 지속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데 법인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분산한다면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요. 최초 설립시 자본금을 자녀들은 95%, 부모님은 5%만 가져간다면요.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전체는 부모님 돈이 아니라 거의 자녀들 돈이 되다 보니까 증여와 상속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만 잘 분산시킨다면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증여 상속 절세 플랜이 정말로 불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상속세 제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만드는데요. 개인이 만들 때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이 소득화시켰을 때 소득세 내고 나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상속세 제원 마련 플랜을 하는데 법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크로스 플랜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 부부에 대해서 상속세 제원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법인을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설립한다면 부모님과 자녀들의 상속세 제원 마련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직접 투자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한다면요. 금융기관 이용 시에 각종 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법인 투자로 절세가 가능하겠죠. 저의 투자와 세금과 관련돼서 절세에 대한 솔루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자산관리사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AI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연기대 수익률 8%를 자랑하는 미술품 렌탈 투자를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PL 투자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 40%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투자처나 투자 대상 발굴로 자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요. 바로 법인 설립 투자가 성공적인 자산관리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내야만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절세하는 기술. 바로 법인 설립 투자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